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내용은 개인적인 견해를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심택이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222-800이 되겠으며 현재시각 1월 22일 오전 10시 2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택이라는 기업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이라는 기업은 보시게 되면은 인쇄회로기판 즉 PCB 제조사업부문 일체를 영위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파이브 메모리 칩 메이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빅파이브 패키징 전문기업 ASE 에코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B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와 전자기기들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PCB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심택이 되겠습니다. 이 심택의 재무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황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19년도에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는데요. 20년도 들어서 흑자전환 터널아운드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전환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찍게 되었고요. 하지만 올해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는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년도에서 21년도 올해 넘어갔을 때 영업이익이 또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당연히 올해에도 반도체 관련 업황들이 좋았지만은 이번 연도에는 반도체 스페러 사이클이 온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그 이후로는 이제 IT기기들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온택트 기업들의 서버 증설 그리고 DDR5의 교체 수요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로 반도체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심택 또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면 당연히 주가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약 1.4%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1.4%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5일 이동평균선의 지지선도 깨지지 않았고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선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이탈하는지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탈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아마 모멘텀이 터져주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자체도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3일 연속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익실험 매물 등과 같은 이유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차익실험 매물 때문에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요. 나스닥 S&P500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했고 다우존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락을 하였습니다. 바이든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은 이제 마스크 의무화 그리고 코로나 물자 관련 행정명령 등 코로나 방역 강화 및 백신 접종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해줬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500은 소폭 상승하며 그래도 사상 최대치를 찍게 되었습니다. 소폭 상승한 이후로는 이런 정책 기대감 때문에 어느정도 상승이 나와주었어야 했지만 최근 들어 많이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실험 매물로 인해 소폭 상승하며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또한 크게 상승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와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 어느정도 조정은 받았지만 바로 반등을 주며 올라와줬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조정의 폭이 깊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금도 0.15%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폭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부합상태에서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제 제가 어제 공매도 때문에 3월달에 조정이 올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공매도 금지에 관한 연장 공매도 금지 연장에 관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적어도 2월 말에는 돼야지 이 공매도 연장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조금 빨리 나와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20년도 20년도 3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원래는 공매도를 금지했었는데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않았기 때문에 6개월 추가 연장하며 3월 15일날 이번 연도 올해 21년도 3월 15일날 원래는 종료를 종료를 하고 15일부터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게 공매도가 연장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조정 3월 달에 생각하는 그런 조정은 안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조정이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공매도가 연장된다거나 아니면은 연장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확정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그때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택 같은 경우에도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니 그렇게 큰 걱정은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자체에 뭐 악재가 있고 이래가지고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지수 따라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심택에 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심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2, 3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리뷰하고 있으니 심택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심택이 주가 변화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상단에 이제 AP투자 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 저희 AP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오전 7시 39분부터 실시간 리딩을 시작했으며 실시간 리딩은 이제 미국 증시 시왕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번주 목요일에는 KLN 그리고 A-TAC-TN 그리고 TPC-Global 이렇게 세 종목이 추천이 나갔습니다. 추천이 나갈 때는 이제 매수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되며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 해드리고 있고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